대학에서 신입생 선발을 담당하는 입학 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은 학원 같은 사교육 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법에는 금지 조항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. 소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입시 전문 사이트의 인터넷 방송. 얼굴을 가린 2명의 컨설턴트들이 나오는데 지난해까지 입학 사정관이었다고 소개합니다.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. 주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. 취재진이 직접 상담을 신청해 왔습니다. 인터넷 방송에 등장했던 갓 퇴직했다는 입학 사정관이 나왔습니다. 지난해 처음 도입된 블라인드 전형을 설명합니다. 작년에 평가하실 때 0천 대관 업무는 사례들이 있었네요. 현행법은 입학 사정관 업무의 공정성을 감안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취업을 금지하고 있고 입학 사정관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과 이를 지키겠다는 각서까지 씁니다. 하지만 이들이 퇴직 후 학원에 취업해도 대학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교육청에 단속이 된다 해도 제재할 규정도 없습니다. 현행법에는 취업 금지만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. 상황이 이렇자 지난 6월 교육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고 국회에서는 지난달 입학 사정관들이 퇴직한 지 3년 안에 사교육 관련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해당 업체는 관련법을 몰랐다며 취재 이후 컨설턴트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 손세 introduces 손세omo